스킨케어부터 할게요 요즘에 진짜 최근에 발견해갖고 엄청 잘 쓰고 있는 스킨 트러블이 낫고 이런 건 아닌데 속건조에는 진짜 해결책이 되는 그런 스킨이에요 쓴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만큼 썼어요 스킨팩으로도 잘 쓰고 있고 그저께 본 집에 갔다가 오늘 돌아왔는데 방금 왔거든요 사실 본 집에서 메이크업 촬영한 지 진짜 오래돼서 어제 찍어봤는데 촬영한 게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금 다시 찍습니다 오늘 좀 촉촉하게 할 거고 의식의 흐름을 담아서 준비를 해볼게요 그리고 누공화 크림 촉촉한 메이크업 하고 싶으니까는 오늘 스킨케어 촉촉하게 할 건데 진짜 이거 화장하기 전에 하면 되게 잘 먹거든요 구매하시고 잘 사용 중이신가요? 그리고 이거 올리브영 가면은 제 사진이랑 같이 있더라고요 저 보고 놀라서 도망 나왔어요 그리고 원래 촉촉한 메이크업 할 때 달바 선크림 진짜 잘 사용을 했는데 이거 다 썼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거랑 비슷하게 찾은 꿀템 에스쁘아 스킨글로우 워터인데 이것도 굉장히 좋아요 이거 그냥 베이스로만 사용하기도 좋고 좀 매트한 제품이랑 섞어 사용해도 괜찮더라고요 오늘은 좀 쿠션을 사용할 거라서 살짝 베이스로 먼저 바르고 들어갈게요 어쨌든 제가 이제 막 유튜버 활동 열심히 하고 거다 보니까 매장 같은 데 가면은 막 띠다우스? 우레알 망도 이런 거 사진 같은 게 걸렸잖아요 좀 처음에는 좀 뿌듯하기도 했었는데 지금도 뿌듯하기는 해요 근데 뭔가 막상 내가 그 사진을 보면 좀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 사진이 막 붙어있고 좀 부끄러웠어요 아 근데 이번에 잠을 너무 못 자가지고 지금 과제 안이라고 뾰루지랑 좀 붉은불근한 게 올라왔어요 뽑기기 싫다 그리고 이거 립밤 바를게요 립밤은 아니고 립 마스크인데 설화수 제품 그냥 이런 립 마스크 자기 전에 엄청 많이 두껍게 발라가지고 립 마스크 같은 거 저는 사용하면 2주, 3주면 다 쓰거든요 한 통? 그렇게 진짜 많이 발라요 좀 피부가 약간 뒤집어져서 컨실러 질을 하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막 커버하는 거 많이 좋아하진 않아서 그냥 다크 같은 거 살짝 아리따움, 올데이 필터, 셀먼 핑크 이게 제가 제 다크 가리기에 딱 컬러 잘 나왔더라고요 얇게 한 번만 발라도 다크가 한 번에 가려져 부자연스럽지도 않고 완전 내 피부색처럼 돼서 이거 그냥 이렇게 얇게 바르고 이런 톤업 부셔만 발라도 그냥 가볍게 밖에 나가기 괜찮더라고요 이 컨실러 컬러 너무 잘 나왔어요 그냥 하면서 자연스럽게 조금 커버하고 싶은 뾰루지들도 커버하고 좀 더 옐로우 컬러면 커버가 더 잘 되기는 하는데 제가 두꺼운 그런 피부 메이크업을 요즘에 많이 안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피부가 많이 지쳐있기 때문에 많이 가려도 좋을 게 없어요 요즘에 과제가 너무 많아서 물론 과제를 열심히 하는 건 아니지만 과제도 해야되고 영상 편집도 해야되고 그리고 이제 스타이셔어 마켓패스도 참여하고 친구도 만날 일도 있고 아무튼 막보가 많아 그래서 잠도 잘 못 자고 그랬더니 피부가 이렇게 제가 김포에서 10년을 넘게 살았거든요 김포가 진짜 옛날에는 되게 지하철 지금도 지하철 없고 논도 많고 아무튼 좀 시골시골하고 그런 동네였는데 요즘에 엄청 발전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쿠션 넘어가면서 마저 얘기를 할게요 이거 미샤클로 쿠션 쓸 건데 촉촉한데 커버가 정말 잘 돼서 오늘 좀 필요한 쿠션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고등학교 때 김포가 지하철 공사를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도로가 엄청 혼잡스럽고 큰 도로에서 막 지하철 세운다고 도로 파고 이러니까 도로도 막 좁아지고 시끄럽고 그래가지고 아 저거 지하철 언제 생기냐 이러면서 친구들이랑 생겨봤자 엄청 나중일이다 우리는 못한다 막 우리 되게 어른 되면 생기는 거다 이랬었는데 어제 가보니까 공사가 다 끝난 거예요 커버 잘 된다 먼 미래 얘기인 줄 알았는데 벌써 내가 또 진짜 두 달 뒤면 또 한 살을 더 먹고 지하철도 이제 들어오고 우리 김포도 많이 컸다면서 친구한테 카톡으로 야 이게 벌써 다 끝났냐고 그러면서 특히 그 동네가 급작스럽게 엄청 발전을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김포를 좀 다주는 못 가고 한 2, 3주 아니면 길게는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갈 때마다 푹푹 변하거든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뭔가 좀 편의 시설이 많아져서 좋기도 한데 되게 옛날에 그런 동네의 모습이 아니어서 아쉽기도 하고 쿠션 커버력이랑 이 물광 대단하네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여튼 제가 지난번에 겟레드 위드미 할 때 뭔가 혼자서 있으면 준비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무슨 말 하면 좋을까요? 하고 이렇게 의견 물어봤었는데 그때 고등학교 추억 얘기? 그런 거 듣고 싶다고 한 댓글 있었거든요 졸업한 지 무슨 3년밖에 안 됐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그래서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거의 이때 친해진 친구들이랑 지금까지도 엄청 친하게 지내거든요 그때 친구들이 제일 친한데 어쨌든 이건 제 얘기는 아니에요 자습대 얘기인데 저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진짜 재밌고 엄청 젊은 선생님 있잖아요 젊죠? 트렌디한 쌤 그런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그래도 쌤이 좀 무서웠거든요 화나시면 자습하는데 떠들지 말라고 하신 거죠 근데 애들이 떠들지 말라고 하면 솔직히 누가 떠들지 마 이러면 안 떠들진 않잖아요 그리고 또 친구들끼리 얘기를 한 거예요 친구 얘기 들어주니라고 근데 이제 그날따라 선생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애들 다 불러왔고 벌을 주셨어요 근데 그 쌤이 원래 막 애들 체벌을 주고 이러신 분이 아니라 자기도 벌을 어떻게 어떤 강도로 줄지를 몰라서 막 던진 거야 그래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800개를 시켰어요 여러분 앉았다 일어났다를 800개 해보셨나요? 저도 안 해봤거든요 왜냐면 저는 그때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저는 안 불려 나갔는데 분명히 벌 받고 있는데 애들이 굉장히 소란스럽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 100개까지는 그래도 할만한데 300개 넘어가면서 다리 힘이 저절로 풀려가지고 애들도 체벌 받다가 다리 힘 풀려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좀 웃기는 꼴이었나봐요 근데 담임 선생님이 좀 화난 컨셉으로 애들을 혼내고 있으니까 자기도 어쩔 수 없어서 800개인지 600개인지 다 시켰대요 그래서 애들이 막 다리가 해파리가 돼가지고 좀 막 호잇잇잇잇 하면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저희가 학생 주임이 학생 부장? 선생님이 조금 되게 까탈스럽고 엄청 깐깐하신 분이었는데 학생은 엘리베이터 타면 안 되잖아요 그거 몸 불편한 친구들 아니면 타면 안 되는데 그때 처음으로 허락을 해주셨어요 애들이 막 계단에서 쓰러지고 막 힘 없는 나무 막대기처럼 막 넘어지고 그러니까 허락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로는 선생님이 그만큼 벌을 안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그때가 제일 웃겼어요 이게 추억인가? 학창 시절 추억하면 그래도 혼난 게 제일 재밌더라고요 쌤이 너무 좋아서 지금도 잘 지내시나? 하면서 궁금하기는 해 요즘에 브로우 카라 좀 맘에 드는 거 없었는데 이거 진짜 맘에 드네요 클로우 킬브로우 발색이 잘 돼서 잘 쓰고 있어요 하고 진짜 오랜만에 핑크 컬러로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요즘 너무 코랄코랄 오렌지 컬러만 보여드린 것 같아서 각이반성 이렇게 베이스 오늘은 제가 원래 핑크 컬러 굉장히 좋아하고 블링블링한 거 좋아하니깐 간만에 좀 삘 가는 데로 메이크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분홍분홍하게 하려고 오랜만에 렌즈도 퍼플끼를 끼는 브레이 렌즈로 선택했다고요 요즘엔 직경 큰 렌즈보다는 이렇게 작은 렌즈가 확실히 예쁘긴 하더라고요 이쯤 하고 쉐딩 그냥 넣어야겠다 되게 쉐딩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아요? 스틱 쉐딩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좀 그래도 손이 자주 가더라고요 자연스러워서 뭔가 제가 집에서만 계속 있으면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더라도 텐션이 좀 많이 다운돼있기도 한데 오늘은 엄마, 아빠랑 계속 떠들다 와서 그런지 그래도 좀 텐션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높아진 텐션으로 메이크업 진행하려고 바로 카메라를 켰어요 쉐딩은 진짜 여기만 딱 넣어놨어요 뭔가 쨍하면서 컬러감이 겨울에 동떨어지지 않게끔 연출을 해보고 싶어요, 오늘 작년 이맘때는 할로윈 메이크업을 제가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는 제가 할로윈때 너무 바빠서 아, 바쁜 척 하는 것 같네? 진짜 바빠서 놀러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못 노니까 할로윈 메이크업 안 했고요 이렇게 앞머리 조금 뒤에 이렇게 근데 여러분도 이번에 좀 시험기간 겹치지 않아요? 아닌가? 원래 겹쳤나? 이번에 그 추석이랑 개천절 엄청 쉬었잖아요 그래서 시험기간이 밀렸어 너무 겹쳐서 놀기 뭐해요 음, 컬러감 예쁘다 분홍분홍해 사실 이렇게 원컬러만 해도 이것도 끝내도 되게 예쁜데 이거 뒤에 컬러 근데 이거 렌즈 색깔 되게 예쁘지 않아요? 제가 어제도 촬영하면서 느낀 건데 너무 예뻐 뭔가 내가 이 영상을 봐도 이 렌즈 사고 싶을 것 같아요 이 파레트를 사용할 건데 이거 처음 보시죠? 음, 맞아요 왜냐면 아직 아무데도 안 나왔거든요 여기 이 밝은 컬러로 그리고 이거 얘는 펄감이 생각보다 잔잔한데 컬러감이 너무 예쁘거든요? 얘로 이렇게 좀 붉은 컬러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달빛 한 조각 어? 펄감 장난 아니야 그쵸? 이걸로 오랜만에 한번 좀 블링블링하게 이쪽에 너무 예쁘다 아 진짜 이렇게 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 미쳤어 이니스프리 펄장인 근데 최근에 좀 많이 연하게 써서 그런지 이것도 좀 과한 것 같다 이거는 언더래쉬 전용 뷰런데 원래 이런 거 안 썼잖아요? 근데 언더래쉬도 뷰러 찍고 하면은 훨씬 더 예쁘거든요? 꺾여져 있어서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구매해봤어요 올리브영에서 얇고 좀 단단해서 쓰기 좋은데 이렇게 살이 쓰면은 안 번지거든요? 굉장히 오래가고 근데 저는 언더에 쓰면은 너무 많이 번져가지고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에만 쓰고 있어요 위에 점막은 안 쓰고 살에만 그래서 이렇게 점막 안 채우고 살 앞뒤만 채워놓았습니다 마스카라는 이거 잉크 블랙 마스카라 롱래쉬로 사용할 건데 이거 진짜 요즘에 여기저기서 엄청 많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써보니까 긴 속눈썹을 좀 쉽게 연출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써보면 진짜 인생템이 될 것 같은 마스카라예요 워낙 유명해가지고 많이 써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볼륨만 써봤거든요 근데 오히려 롱래쉬가 더 깔끔하게 발리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섬유질이 많은데도 제가 원래 픽서 꾸준하게 바르고 시작을 하는데 이거는 픽서 없이 발라도 진짜 컬링이 너무 잘 되고 지속력이 진짜 좋아가지고 요즘에 이거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진짜 뭉침 없이 엄청 깔끔하게 발리죠 시간 지나도 안 번지더라고요 극한 프루프 가격도 저렴해가지고 페리페라 마스카라는 항상 써보면서 느끼는데 다 좋아 옛날에 그 컬러 마스카라도 제가 진짜 잘 썼거든요 화면으로만 봐도 엄청 지금 붉게붉게 핑크핑크한 거 컬러감 잘 살아나서 만족스러운데요 그래서 블러셔도 핫핑크 봄날의 핑크 튤립 오늘 메이크업이랑 진짜 잘 어울려요 근데 발색이 진짜 짙어가지고 좀 소량으로 해놓고 빨리빨리 해야 돼 볼 아래쪽으로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굴리듯이 그런 다음에 브러쉬 그냥 움직이면서 좀 블렌딩 좀 쨍한 컬러감 하고 싶어서 더 진하게 올릴게요 이렇게 하고 좀 포인트적으로 더 진하게 한 번 더 볼 아래 중간에 이렇게 동글동글 그리고 아까 그 팔레트에 이게 하이라젠데 이 친구 친구? 이거 펄감 짱 예뻐 여기 눈이랑 블러셔 사이에 경계 한 번 주기 오늘 메이크업 잘 됐다 너무 자화자찬인가? 이게 진짜 잘 됐어요 오늘 컬러감 너무 예쁘다 내 스타일이에요 핑크 핑크 진짜 너무 오랜만이네 역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진짜 뭔가 그래도 평소보다 더 잘 나오는 게 있는 거 같아요 그래도 엄청 좀 레드끼가 섞여있는 분홍 컬러인데 이거 컬러를 최대한 원컬러로 한번 발라보려고 해요 이렇게 딥한 장미 컬러고 이거를 청알브러쉬로 좀 번지듯이 좀 아랫입술을 조금 더 밑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윗입술에 이렇게 좀 넘게 블렌딩이 되거든요 그럼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번지는 립 연출이 돼서 이런 방법도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메이크업도 끝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핑크 핑크하고 펄도 좀 많이 쓰고 메이크업을 해서 좀 뭔가 만족스럽고 메이크업도 잘 된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신나는데요 그리고 오늘 수닥 떠는 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주제를 좀 정해주시면은 그런 거 말하는 것도 되게 자연스럽게 말할 수가 있고 저도 좀 신나게 좀 뭔가 더 많이 떠들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저랑 같이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오늘 재밌었어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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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